북한교래 미그 15 전투기 북한교래 정규 군인들이 자유의 품안으로 속속 귀순하는 것은 붉은 지하의 학정이 어떤 것인가를 그대로 입증해주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. 한편 북한교래 외항선의 가판장 이승근 씨도 홍콩에서 극적으로 탈출 자유대 한으로 귀순했습니다. 선원으로 자주 해외에 나다니면서 북한교래에서는 찾으려 찾을 수 없는 자유스러운 모습을 보고 오래전부터 탈출을 결심했다는 그는 자유의 땅을 밟자 감기겠한 모습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